인구 고령화가 심하면서 국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.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,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264만 7천 명이며,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54.3%로 지난 2020년 조사보다 4.4% 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복지부는 장애인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고령인구 비율인 18.2%의 약 3배 수준이라며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.